자, 드디어 우리 경영지도사 2차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작년에 한 번 또 배배의 썬맛을 본 분들이나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와우패스와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진도를 구체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좀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으로 경영지도사의 내용화 그리고 인사관리 어떤 내용들을 한 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디까지 출제되느냐? 두 번째는 경향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이게 경영지도사가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은 딱 두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2차에서 필기로 보는, 필기를 보는 시험 흔히 이게 6대 자격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에서 객관식으로 보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시험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좀 가치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4번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열심히 외우는 것과 다르게 그것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쓰는 답안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역, 경향 이거는 이제 수험생이면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첫째, 여러분들이 자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3년까지 기출문제하고 노무사에서 우리 경영지도사하고 가장 대비되는 시험이 우리 노무사잖아요, 그렇죠?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수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학문하고 수험하고 다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A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극단적으로 학문적인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게 23년에 시험이 나왔다 그럼 사실 24년에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면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아, 연달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연달아, 연속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지 제어의 분석에 의하면 1일입니다 제가 본강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그렇던데 연속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고민한다면 이런 학문적으로는 엄청 중요하지만 이미 작년에 나왔다 한 2년 전에 나온 것들도 잘 안 나와요 사실 과감하게 좀 얇게 공부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강약을 조절하는 학문하고 다르게 수험생활은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약을 조절해야 됩니다 강약이라는 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기출문제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최근에 논의가 식어서 조금 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수험가에서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문제 편, 장, 절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또는 공부 마치고 나서 항상 기출문제를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읽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를 알 수 있고요 또 기출문제를 계속 읽으면 논점 파악이 잘 됩니다 개념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건지 배경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건지 중요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지 어떠한 단어들을 논점을 물어보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출제 영역 인사관리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관리 전반적인 내용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 여러분들이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체계유 또는 학계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수업 또는 시험이라는 것은 기출 이꼴 출제 가능성이죠 출제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답안이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암기를 했는데 답안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암기가 안 돼 있는데 답안 놓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아니에요 사실 제로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가 여러분을 합격을 당장으로 좋아하는 답안은 암기라는 것이 필요조건입니다, 필요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엄청나게 두꺼운 책, 많은 책을 그럴 경우에는 전체를 보면서 두음자, 두 문자, 흔히 얘기하는 두 문자, 두음문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제가 방금 했죠, 그렇죠? 이런 거? 책, 개, 유 인사관리는 채용과 채용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로 돼 있죠 계속해오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보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 채용관리는 교획과, 모집, 선발, 괴모선 개발관리는 직교, 편경입니다 그래서 직무관리, 교육훈련, 평가, 경력관리 사기관리는 노상방기, 뿡뿡뿡 그래서 노상방기 어찌 됐든 간에 좀 재미있게 해서라도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지금 외우시면 인사관리 전반적인 가장 큰 틀에 어디다 주축도를 받아야 되는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분 좋죠? 다 끝났습니다, 사실 개모선, 직교, 편경, 노상방기, 뿡뿡뿡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안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안기해서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안기해서 답안 안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답안이 안 놓고, 안기를 못하면 답안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효율적인 안기를 위해서 이렇게 좀 두 문자를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에 대한 복습으로 두 문자 한 번 하고 본강의 한 번 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한 번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 한 번 해서 한 번 더 하면 1강의에 5회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강의합니다 인사관리 전반적 내용, 그리고 어떻게요? 계획, 모직, 선발, 직교, 편경, 노상방기, 뿡뿡뿡까지 다 놓습니다 특이한 건 이거죠, 그렇죠? 아주 예전에는 필수업종이 뭐냐, 직장 폐쇄가 뭐냐 작년에는 국립우생에 관해서 지원제도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인사관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어떤 논점이 될 수는 없는데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금 노사관계 관점에서 한 번쯤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노사관계에서 어떤 교섭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노후했는데 이런 것들은 노사관계로는 물론 인사관리에서 다루긴 하는데 사실 학문의 영역 구분에서는 노사관계 쪽이 가까운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이거는 조금 인사관리에서는 강의 양이나 어떤 속도가 좀 빠르고 강의 양이 적은데 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특정 영역에서 출제되지 않고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유지관리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논다 개발관리에서 많이 논다 체험관리에서 많이 논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골고루, 여성문제가 나오니까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니까 어두운 부분만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골고루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입니다, 그렇죠? 답안지 작성,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암기뿐만 아니라 답안 작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원칙은 꾸준히 이건 꾸준히 해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답안을 작성하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암기해서 다 내가 문제만 보고 쭉 써 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것을 답안을 통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기본 단어, 키워드, 목차 이렇게 나눠서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 분석이다 라고 하면 이따는 직무 분석의 개념을 한번 써보시고 학자 응급하면서 쓰면 좋겠죠 직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Knowledge, Skill, Ability다 직무 기술서다 직무 명세서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방법이 능치기,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법이 있으면 그 암기법도 한번 써보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단어, 키워드, 목차 그럼 이제 논리체계로 이걸 먼저 쓰고 중요성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2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를 잡습니다 아니면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읽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실 때 맨 처음에 개념을 얘기했고 배경을 얘기했고 유형을 얘기했고 유형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그 안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전체 목차를 한번 물론 세부 목차까지 한번 구성해보는 연습 그걸 다반지 형식으로 다반지를 구매하세요 우리 와우패스에서는 팔지 않지만 신림동에 흔히 말하는 복사방 또는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불꽃 배송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팍 내서 어떻습니까? 한 천장 정도 사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답안 작성 연습하고 최고 답안도 제가 올려드리지만 답안지 잘 안 써지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썼던 최고 답안 그대로 카피 필사해보면서 쓰시면 아주 무난하게 몇 번만 보면 어떤 형식이나 어떤 스타일로 쓰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문장을 안개하는 바보는 없겠죠? 일단은 뭐라고요? 목차 기본 단어 핵심 키워드를 안개하시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계속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체계도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문장을 완성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초안을 잡아서 방금 말했던 여기 다 초안입니다 초안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고요 좀 이제 고독점 하시려면 인사관리도 일종의 법학이 아니라고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목차를 쓰시려면 문제를 낸 분이니까 당연히 아 이게 중요성 이런 거 쓰면 좋죠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예를 들면 작년같이 복리유상에 관해서 법정 복리유상에 관해서 지원 제도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안개를 했으면 잘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 개념을 쓰고 난 다음에 왜 이게 중요하냐 근데 이런 거는 쉽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복리유상이 보상관리 파트 있으니까 우리가 보상관리의 완성이다 또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상생적 노사관계의 어떤 시검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 출제된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이제 뒤집으면 뭡니까 출제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한국 경영과 언급해 주면 좋습니다 다 써주시고 나서 한국 경영에서 왜 중요해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목차를 꼭 한 번씩 달아주시면 좋겠고 이런 목차는 내용적으로 제가 수업시간에 어떻게 다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방법 주로 경영지도사들은 현직에서 일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욕심내지 마시고 주에 한 번 아니면 주에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강사나 또는 와우패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공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뭐 제가 수업 들었는데 2주에 한 번씩 다반지를 보내드릴 테니까 채점을 해주시겠냐 오 저의하면 아주 좋죠 그죠? 요새 뭐 제가 그냥 살짝 어떻게 해요 2주에 한 번씩 보내신다고 했는데 안 보내시면 기프티콘 아이스 아메리콘 한 잔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의 강제를 또 보여주면 그렇게 해서 뭐 그분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와우패스에 들어와서 남기시면 됩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같이 뭐 지역이 떨어져 있으면 같이 공부할 사람들 구해서 밴드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습작 필사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정해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매체까지 써서 밴드에 올리자 그러면 이제 손으로 써서 올려야 되겠죠 그죠? 손으로 쓰면서 직장인들은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죠?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강제력을 부여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끊었다가 다시 공부하는 건 힘드니까 꼭 꾸준히 공부하는 거 최근에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밴드를 이용한 밴드 사람은 어떻게 구해요? 와우패스에 오면 게시판이 있으니까 구해도 되고요 경기도사 공부 모임들이 우리 네이버 다음 카페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속톡을 좀 빨리 자주 부르는 걸 강조합니다 그죠? 일단 강의는 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주 좋습니다 와우패스 아주 좋습니다 그죠? 강의를 빨리 들으시고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빨리 목차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시고 자 한 예도 좀 했습니다 답안이 써야 되니까 다시 제 답안 작성 강의 들으시고 그럼 또 연습하시고 또 저한테 한번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좋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복습을 강조하는데요 수험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복습 그죠? 우리가 웨빙하우스의 기억곡선이라면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 안에 한 번 더 보면 평생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제 했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통독으로 스캔하듯이 한번 보시도 좋고요 아니면 어제 했던 내용 중에 목차 개념을 적어주면 개념에 대한 핵심 키워드 한번 적어주시고 어느 학자가 얘기했는지 한번 적어주시고 종류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종류를 하는지 한번 적어주시고 이렇게 쭉 복습하는 복습을 눈으로 해도 좋지만 여러분은 답안지 써야 되니까 손으로 꼭 복습하시면 좋겠고 회독수증가 하면 서브노트 암기노트 이렇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해서 한 번씩 연습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됐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알겠지만 저는 진짜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우주운이 복습하는 거 우주운이 복습하는 거 우주운이 복습하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워패스와 함께 같이 가시면 학교 정상에서 같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